안녕하세요. 시프렌즈 단장 제니에요. 저희 시프렌즈 팀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춘천 경제 살리기 운동인 춘천 홍보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춘천 서면에 위치한 플렉스 카페 소개해드릴게요. 플렉스 카페는 저도 처음 가본 카페인데 2층으로 된 멋진 모습의 카페 였어요. 인테리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더라구요. 진짜 눈 돌리는 곳마다 포토존이 다양한 컨셉으로 있어요. 새로운 정보가 또 하나 있어요. 카페 사장님께서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에게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라고 아메리카노 한잔씩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플렉스 가서 잠시 머리도 식힐 겸 힐링도 하고 향긋한 커피 즐기러 가보세요. 이벤트 기간은 10월 10일까지 진행하니 잊지 마세요. 이제 예쁜 카페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을게요. 카페 앞에 세워져 있는 멋진 차와 찰칵 예쁜 카페 외관과 찰칵 카페 앞에 있는 자전거랑도 찰칵 이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커피 주문도 하고 커피 사진도 찰칵 제가 주문한 바닐라 라떼 너무 맛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카페 자체가 포토존인 플렉스 카페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카페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쁘고 여성 취향 저격의 카페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플렉스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저도 참 안타까웠어요 사장님 힘내실 수 있게 더 열심히 사진 찍어볼게요 꽤 부순듯한 느낌의 독특한 벽과 함께 찰칵 책 읽는 컨셉으로 책 보는 척하며 찰칵 예쁜 장미꽃 넝쿨 앞에서도 찰칵 테이블에 앉아서 꽃들과 창을 배경으로 또 찰칵 플렉스라고 적힌 금빛 문구와 카페 방문 인증샷 기념으로 찰칵 와 2층은 1층과 또 다른 컨셉이에요 핑크빛 네온 사인이 밝혀주는 포토존에서도 찰칵 2층에서도 깨진 듯한 노란 벽과 찰칵 창가에 앉아서 풍경과 함께 찰칵 2층에서 내다보는 예쁜 바깥 풍경 보며 찰칵 와 플렉스 카페는 포토존 천국이네요 플렉스 카페는 방역에도 신경 쓰고 있으니 코로나로 지겹고 답답한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도 플렉스 카페에 가서 힐링하고 오세요 을이oux 을이방송 아 네 아 아 아 으 으 감사합니다.